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, 군대에 솔로만 보냅니다. 내 친구의 친구 얘기인데, 박수로요! 자, 라, 다, 다! 줘봐, 내 얘기 딱인데, 잘못감만 하고 잡아, 길어져! 옆에서 덮을 때, 자꾸 신경 쓰는데, 하나부터 다, 도라이디 파손! 나만 그려볼까, 이 모든 세대만은, 한 시간째만, 난 고르바이트잖아, 그 그니까, 좀 다르게 느껴져! 나도 기가 말했어, 넌 어때, 이건 사랑일까? 지금 필요한 건, 퍼펙트 타이밍! 망설이 필요 없어, 불편을 진더해도, 반전을 비교해, 헨리 살고, 친구의 친구 얘기지만, 난, 괜히, 넌, 몰입했어! 잘 잘생긴 빌어, 좀 더 심한 한 번! 내 얘기는 아니야, 에이, 에어! 에이, 에어! 가득도 이제, 아직, 얘기 안 끝났어! 나싸! 이전부터는 더, 좋아지겠지, 뭐, 사소한 편점마다 신경 쓰기 시작했대 커다붙어 더 설밤이래도 I know all day 이건 사랑일까 시간 필요한 건 널 할 타이밍 맘속에 필요 없어 불편해진다 해도 완전히 필요해 Let me set go, change go, change go 깨지마 괜히 널 무릎했어 잘 내게 밀어줘 더 심을 하지마 내게긴 아니야 내게긴 사기야 I know all day 맘속에 필요 없어 불편해진다 해도 완전히 필요해 Let me set go, change go, change go 얘기지마 괜히 널 무릎했어 잘 내게 밀어줘 더 심을 하지마 내 얘기 아니야 I know all day I know all day I know all day I know all day Of my number 맞아 The show is a high awaited Music OIC 자 여러분들 잘 즐기고 계신가요? 네! 아니 날이 또 선선해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! 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가을에 여러분들을 보게 되니까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다음 곡으로 또 들려드릴 곡은요 사랑에도 여러가지의 또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을 좀 다양하게 표현한 곡인데 여러분들께서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마무 문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댄서 잘생겼다고 댄서 잘생겼다고 아 저기꺼 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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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부터 우리 엄마도 포기했어 죽으면 다 알아들어 심을 뽑기에 알아들어 눈치껏 기분 맞춰 내 기존에 너를 맞춰 옳지 그래 그렇지 아무래도 사랑해도 한 방식이지 아 나 나 나 헷갈리는 mbti 나로서 더 바뀌기에서 아 니가 왜 이럴까 니가 좋아하려면 가 왜 깜짝이야 아픔서는 하루에 열두 번 얼어내래 Let me hold up 마치도 할 수 없는 내 맘 너들 모르는 거 아닌데 아는데 조절이 안 돼 손 너와 제발 화를 내는 날 오늘 나는 하루가 돼 You love me You love me 와 rum 놈 Tay 이 노래 아들 와 와 와 와 나도 날 잘 몰라 와 와 와 와 기쁘니 온 뱉는 céu 달 밤 진 밤 룰을 아는 하루 날 슬전해 버려 마치 내가 knaps Mend여서 절을 받았 쏟아 950002 이 답 없이 날 샹 기회나 막상맞아서 내 눈과 결국 또 웃어 마침 마침 헷갈리는 MBTI 나루사도 바뀐이에서 아 내가 말이 없을까 네게 좋아하는 걸까 blackout 네 앞에서 너로 내게 좋아 어른해를 지도할 수 없는 내 맘 넌 빼버린 건 아닌데 아닌데 조절이 안 돼 너한테만 화를 내내 나를 따라가고 말해 가만한 그런 표정이 좋아 좋아 일수록 내게 더 끌려 나리에게 더 끌려 난 욕하지는 마 난 욕하는 거야 이것도 사랑의 방식일걸 어쩌겠어 너로 내게 더 끌려 우린 내게 더 끌려 룰로 나나나나 룰로 나나나나 루루나 나나나 너로 나나나나 너로 나나나나 알다며 날아 하루에 12번 어느 내를 에리벌어로 언젠도 like 어느 내만 너때문인 걸 아닌데 아닌데 조절이 안 돼 서로운 팀원 화를 내strom 너누나다나 누나샛 jen&덴 für сос zm 더디로 frig 그래서 어누나 나는 우라색 너와 펌펌펌 나는 이 노래 아들 사랑해 어누나 나는 우라색 넌 우라에 젊은데 어누나 나는 우라색 기분이 높은 때 어둠 방지 우려 나가는 우라색 우유 수고하세요 공교봉시 수고하세요 공교봉송이니까 이해해주세요 왜 그래 아아